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위성상태정거 브래들리 헤라클래스 위성연결확인 제가진장실행중 추진수단 실패 전기개통 확인 광학제역위 확인 경로제역위 확인 유효탑재량 확인 적재장치 실패 발사장치 확인 추진수단 경고 추진수단 이용 불가 적재오류 탄두발사대기중 모든 발사시스템안정 어 한 위성에서 발사하는건데요 위성에서 지금 8개 중에서 4개 발사되고 4개가 지금 탑재되어있죠 적재작지가 결함 결함이라고? 뭐..뭐..왜 결함이야? 발사하면 되는건가? 발사하면 되는건가? 발사하면 되는건가? 발사하면 되는건가? 시타델이면 브라더우드 오브스틸의 어.. 도시죠 정화프로젝트면 물 깨끗한 물 만드는데구요 메가톤이면 메가톤이면 예 우리집 있는데지 내 샛짓 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시타델이라고 아담스 위성기지 밖에 안되네 뭐..발사하자 뭐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자아.. 핵이 터진줄 알았다구요? 아니에요 어..내가 무기가 안되네 어..얘 괜찮아졌네요 센티넛 라이너 어.. 우리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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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이 샛짓 왜 버티 버틸까? 버티가 뭔.. 뭔 소리지? 버드는 새일거고 강철새 뭐 이런건가? 이게 버티보드 속 아니에요 굉장히 넘네 생각보다 총 6명이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바로 옆에 있잖아 아 저기서 여기 온거 아니야 금방 그냥 바로 옆에 온건데 뭐하러 앉아있어 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히히히히 아깝다 아니 이거 이 이 이동기지 자기네들이 쓰면 안되나 아깝다 아 뭐야 얘네들 뺏어서 쓰면 안되나? 아 저거 잠깐 보여주려고 내린거구만 자기네들이 싹 쓸어버린데요 그러니까 왜 저걸 부순네 이거지 자기네들이 사용하지 아깝다 어차피 잔당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 어차피 복수하려고 할텐데 강아지야 너는 정말 잘 따라다니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어 브로큰 스틸이 끝났네요 어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이건 끝났는데 이건 끝났는데 그 또 있죠 이 스프링 메일 어 잠깐만 언더월드 쪽이었나 조그마한 마이너 퀘스트가 있는데 잠깐 둘러보고 오죠 마이너 퀘스트 마이너 퀘스트에요 마이너 퀘스트 서브 퀘스트도 아니고 예 마이너 퀘스트 자 어 저 정화 그게 되고 여기에 와보면요 정화 퀘스트가 완료되고 이 다음 제시는 예 마더십 세타 외계인과 띵가띵가띵하는걸 해보도록 하죠 구울인데 머리에 가발 썼어 구울은 머리카락이 없죠 다 썩어서 다 썩어서 다 썩어서 아 이거 서브 퀘스트네 아 이거 서브 퀘스트네 이 으아앙 으악 그냥 마이너 퀘스트인줄 알았는데 서브 퀘스트네요 니한테 물어봐야되나? 쉽게 비입한대요 일단 하나 사구요 회복의 물 근데 방사능이 있죠 이 방사능은 핏보이가 측정한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들어가있는 물이라고 보면 되요 그럼 쟤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일반 오염된 물이 방사능이 15인데 비해서 이거는 10이죠 그럼 5정도를 줄인거에요 그렇다면 5정도 줄인 뭔가가 있다는거죠 근데 어딜 가면은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내가 그냥 바로 가도 이게 나오나? 회복하긴 하는데 단지 그 단지 그 뭐야 점점 더 미쳐가요 방사능이 맞을수록 점점 더 정신을 잃어가죠 제정신을 면역은 아니에요 면역은 아니에요 면역은 면역이라고 면역이라고 해도 되겠다 대신 점점 더 미쳐간다고 해야하나 대신 점점 더 미쳐간다고 해야하나 대신 점점 더 미쳐간다고 해야하나 여기 들어간 데가 있을텐데 아 저기있다 뭐야 여기 일텐데 제 본거지요 놀라운 회복의 물 퀘스트 본거지가 아마 여길거에요 아따 엄청 잘 도망가네 어디 어디였어 벌써 어디 어디야 여 야 다 지웠어 봤어 근데 뭐 통화만 그리퍼네 사업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그냥 정수된 물에 더러운 물 그냥 오염된 물 그냥 섞는 것 뿐이잖아 가발이 있는데 가발을 어딨지? 가발을 증거로 가지고 가야되는데 여깄다 가발 자 가발 하나 가지고요 나가는 길이 어딨지? 나가는 길이 어딨지? 좋아요 가발 가지고 다시 야 이걸 서브캐스트 해놨단 말이야 마이너캐스트를 더 어려운 걸 해놓은 것도 많은데 서브캐스트 이렇게 짧은 걸 자 끝 죽을까 안 죽을까요? 네 왠지 얘네들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무기를 들고 오어? 제가 무기를 들고 오어? 어휴 야 픽스야 어휴 야 픽스야 어떻게 할까요?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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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서 사와 사와드 사와 사와 그치 알아서 어 뭐 총떨어졌는데? 총떨어진거 같은데? 총 어디 떨어졌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난 총떨어진거 찾고있어 아씨 나쁜 놈이다 총이 어디로 떨어졌는데? 픽스 픽스는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구요 아무 생각없이 이게 어디갔지? 저거는? 아 여깄다 권총 중공군 같죠? 말해! 톡! 내가 이거밖에 안썼는데 어? 자 어어어 가보죠 일단 무기 정리하구요 이제 약한 총은 다 버리고 가야되요 마더시 뱉어 가죠 마더시 뱉어 가죠 아뇨? 무조건 데미지 엄청난걸로만 에 에 에 이제 뭐 개사정병총은 다 버릴거에요 아 하나도 안가져갈거에요 도움이 안돼 진짜 도움이 안돼요 아 하나도 안가져요 자 일단 일단 나머지 것들 정리좀 한번 하구요 하다시 뱉어 가 아 가발 버리고 암호 어 저거 고쳐야 되는데 리코나무가 강화된 리코나무 장화된 리코나무라도 어 오케이 소리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무기들을 브로큰스틸 테슬라 캐논 테슬라 캐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뭐지 칼헨슨의 맥그너 헤빙코 어 이건 알겠고 게틀링 아 아 펜맨 펜맨도 고쳐야 되고요 지속 이것도 있지 뭐 무기를 되게 많이 못오는 것 같은데 사일로본 플레임 테슬라 캐논 프라이빔 레이저 라이프 게틀링 레이저 터치 플레임 은 됐고 해비 모르겠다 자 빅토리아 라이프 됐고요 넣어놓고 예비군으로 바꾸고 유지 공부 예비군 라이플 라이플 올드 이거 넣어놓고 가우스 미사일 런츠 이것도 넣어놓고요 그리고 리드 그리고 또 뭐 넣어야 돼? 어 링컨 리피터도 넣어놓고 아 링컨은 가지고 갈까? 아니다 링컨도 가지고 가지만 블랙오크는 쓸만하죠 다 쓸만한데? 미셀런처 넣어놓고 술탄 넣어놓고 필맨 유진 블록 이거이거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고 필맨은 술이 아까 했잖아요 했죠 넣어놓고 어 스팀팩을 좀 가지고 가고요 스팀팩 다 가져가 자 제트도 싸이코도 다 가져가고요 메드엑스도 다 가져가고요 머프허트도 다 가져가요 라드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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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오이 됐어 라드엑스는 아 유진 이거 놓고가야지 유진 아 유진 가지고 가요 일단 총알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realiz Sanders ichtmos 일단 가지고 가죠 뭐 아니다 나 너무 무거운데 무게가 무게를 조금 줄여야 합니다 행 lic 동te 아무도 못때리고 가요 아무도 못때리고 가요 아... 예병라이프를 넣어놓고 유증도 넣어놓고 유증도 넣어놓고 펜맨도 솔직히 쏠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펜맨은 가지고 가죠 좋아 달달한 퇴근 그리고 도착 수술 퇴근 헨 이즈 사이트 일리언 어 어디 불씨착 불씨착어 어딨지? 어 어디지? 이쯤 아니었나? 이쯤이었던거 같은데 Please 어떡해 아하 아하 하하하 ㅠㅠ 벽 제 어... 참... 외계인 불식착 지점이 있을텐데... 아... 아... 기억이 안난다 어... 올드 언니 근처 였었나? 아...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일단 가보죠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어... 쟤네들 미친소인가? 어... 아니네 가끔 미친소들이 있어요 루피님 어서오세요 차례 위치한 비율이 위치한 비율이 위치한 비율이 위치한 비율이 위치한 비율이 전해지는데 이게 원래 분식착 지점이라고 이게... 떠야되는데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아 네 감사합니다 루피님 고마워요 어 66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어허허허허허 악마의 숲 그게 뭐죠 아 어디야 어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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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말아서 죽이겠지 와, 솔직히 어디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쪽인가? 저기만 한 번 더 가보고 아, 심심하지 않냐고요? 어떤 게 심심해요? 뭐, 이게 게임, 게임하는 게? 지금 나머지 DLC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려고 하죠 이쪽인가? 아니, 이쪽 근처예요 네 마더십 제타 네 이렇게 말을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해갖고 갈까? 궁금할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흠 흠 흠 예 그 알비노 같은 애들이 다섯 여섯 마리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알비노 같은 애들이 다섯 여섯 마리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잠깐만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지금 지형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스토리는 별거 없는데 지금 살짝 기억이 나려고 이 근처였던 것 같아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jima jima batz system activated batz system off 이야 얘 이 이 이 있을 땐 말뜻하냐 저거야? 2마리나 있어 똥개 내 뒤에 잘 따라하고 있을걸요? 나까지 똥개라고 하게 되네 아아 헤어지죠 어 어 얘 근처인거 같은데 자 저장한번 하구요 더 가봐 더 오오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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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하구요 찾았어요 보이죠 이거 저걸 안 들키고 이렇게 먼저 가서 총을 집을 수 있나 없나 해봤는데 이게 안되더라 어 잠깐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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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데리고 가시나 어 이상한데 납치를 왜 안하지 방사능을 받는동안 못하데 저장 브로커스티를 먼저 끼면 안되는건가요 설마 저녁에만 가야 된다던가 뭐 그런건 아닌데 아아 이걸 해야되는구나 어 leaks 아악 ... ... 뻥가? 뻥가? 뻥가 뻥가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